성 요한 보수코 사제 기념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양을 지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 사제가 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을 사랑하였던 그는 청소년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오다가 1859년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익히게 하려고 살레시오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1872년에는 살레시오 수녀회도 세웠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19세기에 훌륭한 교육자로 꼽히는 그는 1888년에 선종하였고 1934년에 시성되었다 제 1독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죄와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금 마르코 보금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폐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팔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천했다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열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져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보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우리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하열하던 부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액자처럼 구성된 두 이야기는 모두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딸의 치유를 청하며 소개되는 인물은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히브리말로 빛을 주신다 또는 빛을 밝혀주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복음에서 매우 상징적인 구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을 되살려 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열하던 여인의 이야기도 치유를 넘어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에게 병이 낫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열하던 여인은 온갖 노력을 하였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더 나빠졌습니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던 회당장의 딸은 결국 죽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여인과 결국 죽음에 이른 회당장의 딸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절망의 모습들입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치유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